여보세요? 아유 공주님! 예, 예, 일어나셨어요. 아, 이제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차원수예요. 아유, 아유, 씨. 예, 평상시 너무 팬이에요. 아유, 이렇게 전화로 인사하더라고요. 예, 예, 아유, 너무 존경하고요. 아, 예, 예. 저의 롤모델이에요. 아유, 롤모델이었구나. 후배분 전화를 받는데 네,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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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더 누워계시고요. 저희 사장님한테 문자 주셨잖아요. 유인나 씨 잘해주라고. 예, 아, 저기 박명수 선생님께서 사장님이시죠. 명수쌤한테 제가 문자를 드렸었어요. 예, 유인나, 유인나 언니 잘해주라고 문자 보내셨는데요. 네, 네. 지금이 오후 3시인데 지금까지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저께 일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유인나, 어, 누나 되게 잘해요, 지금이요. 축제 분위기예요. 예, 굉장히 축제 분위기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예, 잠 더 주무세요. 오후 3시인데. 2시? 맞아요, 저의 언니죠, 잠깐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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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하고 있어. 어, 아주 잘하고 있어. 여기 차은수 씨 되게. 그렇게 만남을 고대하더니. 맞아, 맞아. 내가 차은수 씨 보통 팬이 아니잖아. 어때, 실물로 보니까 진짜 과연, 과연. 어, 과연 차은수다워. 장난 아니야.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게 CG가 아니었더라고. 진짜야, 이거. 너도 구경 와 한 번, 진짜. 언니가 아직 끝나고, 후기 좀 들려주시면 저도 한 번, 차은수 씨 한 번, 정말 실물 영접하러. 여기 그 구독자가 만명이래. 어, 만명? 만명? 어, 만명. 만명이나 된다고? 죄송한데 저희 만명이랑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그리고 죄송한데요. 네네네. 지금 통화한 거 좀 써먹어도 돼요? 맞아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해 주세요. 아,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제가 전화드린 거 아니고 유인달 씨가 전화한 거예요. 네, 알죠. 의외하지 마세요, 예. 그 자막에도 꼭 명시해 주세요. 예, 예. 그래, 너가 너무 은수 씨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부러워해서 내가 그래도 전화 목소리라도 들려주려고 전화했어. 아니,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어어, 어어. 왜 그 할명수 채널이랑 은수 씨 채널이 그렇게 풀리가 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사장님 거고요. 저는 새롭게 저희가 준비한 차움수, 얼굴 천재 차움수라고 새롭게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거 열심히 하세요. 예, 예. 모르겠습니다. 아니, 고민도 많을 텐데 왜 이걸 신경 쓰세요? 아니, 제가 은수 씨 그 행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본인도 저기 고민 만들 텐데 본인 고민 걱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신경 끄지 마세요. 예,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화이팅입니다. 네. 고마워. 이따 문자 할게. 잘, 잘 마치고 끝까지 문자 주세요. 아유, 화이팅. 안녕,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좀 사 먹을게요. 네. 네. 네.